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특별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 하면 오랜 지인을 만났어요. 오랜 지인을 만나서 맥주 한잔 하는데 그분께서 그분을 떠나서 제 직업이 아무래도 주식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주식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식을 시작했는데 지금 원금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무슨 이야긴가 하고 자초지종을 좀 여쭈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네, 1,800만 원까지 벌었다. 근데 지금 500만 원이나 손해를 봐가지고 1,300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의 답답함을 느꼈어요. 우선 어떤 거냐 하면 원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손해를 조금 보긴 했지만 돈을 번 거예요. 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주식을 투자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답답했던 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매수와 매도는 미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천만 원을 가지고 A라는 주식을 살 건데 나는 이 주식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 얼마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겠는가. 예를 들어 10%라고 봅시다. 그럼 1,100만 원이 되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천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5%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5% 손해보고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리 생각되어야 하는 것들이지 올라가면 좋다 하고 기다리고 내려가면 어쩌지 하고 기다리고 하는 게 절대 맞는 투자법은 아닙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서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전략을 미리 구축하지 않는 것에 주식 투자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제 지인뿐 아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할 종목을 고르는 것이 끝났다면 매도할 것 또한 미리 정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김근우와 주식 투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저 김근우와 함께할 수 있는 주식 카톡방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셔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지와 저항 편입니다. 지지와 저항 편인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보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와 저항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이용하면서 응용하면서 지지와 저항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안에 펜이랑 노트 가져오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펜이랑 노트 가져오세요. 펜이랑 노트 가져와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배우셔야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까먹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펜, 노트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 2, 1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승리공식 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들었던 내용이죠. 오리엔테이션 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강의 시작했습니다. 캔들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었고요. 거래량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이동 평균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릴 때마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세, 월봉, 주봉, 일봉, 원칙, 차트 세팅, 기본기 총정리까지 이걸 뭐라고 했죠, 제가? 우리가 농부인데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절차다.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씨를 1개를 뿌리건 10개를 뿌리건 100개를 뿌리건 여러분들이 씨를 뿌린 거에서 새싹이 돋게끔 만들고 그것이 커서 나중에 수확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본기는 정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강부터 10강까지 이 기본기,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면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됩니다.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돼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1, 12강에는 기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기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기본기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들어온 다음에서야 이 기본기는, 아니 기법은 그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기본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이해 안 되는 지점이 있으면 보고 또 보고 하셔야 합니다.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이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만 봐도 기억나시죠?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슈와 뉴스, 그리고 뉴스, 호재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억이 안 나신다면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20만 전자 간다 할 때가 언제였죠? 8만 원 넘어가서 9만 원대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고점에서, 고점에서 뉴스와 이슈가 폭발적으로 발생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호재, 뉴스, 이슈가 발생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합니다. 매수예요. 자, 10,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8,000원이라고 볼게요. 6,000원, 4,000원입니다. 10,000원의 매수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역사적인 고점, 또는 최근 52주 신고가, 이런 뉴스들이 빵빵 나오고 있을 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자, 8,000원까지 하락하고요. 6,000원 하락하고, 4,000원 하락하고요. 제가 주식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점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짧게 보려고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세에 이탈하잖아요. 딱 추세에 이탈하는 구간 나오잖아요. 다 손절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 다 손절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죠? 이 고점에 산 다음에? 손절 절대 못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죠. 8,000원의 추가 매수, 6,000원의 추가 매수, 4,000원의 추가 매수 할 겁니다. 여러분의 평균 단가는 이곳, 이곳 이렇게 분포하게 될 거예요. 제가 거래량 강의할 때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 발생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다가 바닥에서 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캔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캔들이 발생해요. 은봉이 발생합니다. 시작부터 갭 상승 21% 위에서 시작을 하더니 바로 제자리로 와버려요. 또는 이런 캔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캔들이 발생해요. 바닥에서 이런 캔들이 발생합니다. 시작해서 갑자기 거래량 쭉 들어오더니 23% 상승을 쭉 해준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캔들이 발생합니다. 또는 갑자기 갭 상승합니다. 은봉이라고 볼게요. 검정색 은봉이라고 볼게요. 갭 상승해서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더니 여기서 뚝뚝뚝뚝 떨어져요. 제자리로 옵니다. 제자리로 와요.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이다. 매집이다. 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했죠? 이 주식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보고 싶어하는 집단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노란 톡방에 접속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매집봉들이 발생을 하고 이 바닥에서 이런 매집봉들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합니다. 양봉이에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죠? 이때부터 들어가라. 이때부터 진입을 하셔라. 제가 수많은 종목들을 제시했습니다. 올 1월부터 해서 수많은 종목 제시했는데 100% 넘게 상승한 종목도 셀 수 없이 많죠. 왜 그랬을까요? 올라갈 자리에서 샀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자리에 있는 종목을 올라가는 종목을 올라갈 자리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드릴 겁니다.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을 거예요. 주식을 하다 보면 망각할 때도 많을 겁니다. 승리공식 강의와 함께 그 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앞으로 쭉 기억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승리공식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11시, 오후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승리공식은 빠지지 않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김근우와 주식 투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나와져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복습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 하면 쭉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눌려주고요. 그리고 상승을 합니다. 이때 장기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움직였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단기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가격을 따라갑니다. 가격을 따라갑니다. 가격을 따라갑니다. 가격을 따라갑니다. 하다가 만나요. 제가 이 구간을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이 구간.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간 다음에 정배열로 간다. 이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수렴, 정배열로 가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중기 이동평균선, 생략하겠지만 가운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구간. 이걸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에서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구간. 이걸 수렴이라고 해요.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로 가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가는 거. 이게 정배열입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진입을 해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간 다음에 정배열로 가는 이 구간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보기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이 나오는 구간은 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구간은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어서 강의 드려보겠습니다. 복습 빠르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양봉 캔들은 제가 장중에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양봉 캔들. 양봉 캔들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10개의 양봉이 발생하면 9개는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시작해서 저가를 형성하고 고가를 형성하고 종가를 형성한다. 시, 저, 고, 종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은봉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반대로겠죠. 시, 고, 저, 종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두 가지는 죄송합니다. 이해가 아니죠. 안깁니다. 캔들의 장중의 흐름은 안깁니다. 양봉은 어떻게 간다고요? 시, 저, 고, 종. 은봉은요? 시, 고, 저, 종. 그리고 캔들에서 제일 중요한 캔들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도지형 캔들. 왜? 왜 중요하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만난다. 그게 뭘 의미하는데? 추세가 전환된다. 변곡점이 된다. 캔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지형 캔들입니다. 이 도지형 캔들이에요. 도지형 캔들입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만나고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 자세히 보세요. 대부분 이런 도지형 캔들에서, 도지형 캔들의 주변에서 제시드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도지형 캔들을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실 때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캔들에 대한 복습은 끝났습니다.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 기억하시죠? 제가 기본기 강의 10개 중에 제일 중요한 강의 뭐다? 거래량. 왜? 주가의 움직임을 암시한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는, 주식에서 우리가 취하는 액션은 두 개밖에 없다고,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가 뭐였죠? 주식할 때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예측. 두 번째, 대응. 끝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우리에게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예측이라는 건 뭐냐면, 2번을 보시면 돼요. 대량 거래가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 그런데 무조건 모든 대량 거래는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 아니죠.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바닥에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툭 올라오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대량 거래가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승리공식 강의에서 그런 말씀 드려요. 드렸었어요. 2차전지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 제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다 고점대, 고평가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 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고평가, 저평가. 즉 주식은 올라갔으면 내려오고요.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어디서 사야 될까요? 내려갔을 때 올라가려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올라가 있는 걸 사면 안 돼요. 뉴스와 호재.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올라가 있을 때. 고평가일 때 발생합니다. 뉴스와 호재 이슈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마 수익을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못 봤다면 상관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운이 좋았다거나 시기가 잘 맞았다거나 뉴스를 보고 매수를 했는데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식하는 내내 뉴스 보고 호재 찾고 이슈 찾고 이러면서 매매하게 됩니다. 이 승리 공식을 시청하시는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방식을 절대로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호재와 뉴스 이슈는 어디서 발생한다? 어디서 제일 많이 터진다? 고평가일 때. 즉 주식이 비쌀 때 발생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래량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왜 이동평균선은 말씀 안 해주시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나올 겁니다. 지지와 저항과 이동평균선은 단짝이거든요. 단짝입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때 이동평균선 잘 기억하고 계시죠? 단기 이동평균선은 3, 5, 7, 10, 21선을 보통 본다. 중기는 60일을 많이 본다. 장기 이동평균선은 120일, 201, 240, 481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근우는 어떤 이동평균선을 본다고 했죠? 7일, 20일, 60일, 120일, 241, 481, 단기 2개, 중기 1, 장기 3개를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냐면요. 저랑 똑같이 해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조금 다르게 이동평균선을 세팅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잘 분석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렇지 않다라면 이렇게 설정하세요. 이렇게 설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동평균선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중요한 게 이렇게 있는데 뭘 보라고 했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역배열, 수렴, 정배열과는 이 두 가지를 집중하셔라 했어요. 방향성은 보지 마셔라.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보지 마셔라. 그런데 지지와 정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 드렸죠?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역배열, 수렴, 정배열은 제가 앞으로 귀에 딱치가 않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지지와 정의의 완전 기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가가 있습니다. 주가가 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봅시다. 시작을 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면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올라가요.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올라가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려갔을 때 여러 차례 비슷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 이걸 지지라고 부릅니다. 올라갔을 때 돌파하지 못하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는 구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그림이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기본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이동평균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데 이게 저항에 부딪힌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항에 부딪힌다는 건 뭘까요? 저항에 맞고 떨어진다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다. 즉 돌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돌파할 수 있는데 못했던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시도하면 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돌파 가능성이 또 존재하게 된다. 이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우리는 매수, 매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대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천 원입니다. 2,000원이에요. 3,000원입니다. 가격대로 보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수도 있어요.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내려왔는데 다음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3,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뭘 외워야 되냐면 저항대를 돌파하면 그 구간에는 지지대가 된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항대를 돌파했더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음 2차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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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은 저항라인이 됩니다. 저항라인이 됩니다. 저항라인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3,000원, 2,000원, 1,000원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3,0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3,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2,000원이 깨져요. 깨져요.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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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00원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00원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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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와 저항의 원리는 이겁니다. 간단하죠? 저항받았던 구간을 돌파하면 그 구간은 지지구간이 되고 지지받았던 구간을 깨고 이탈해서 하락하게 되면 그 구간은 저항때가 된다. 지지와 저항은 항상 묶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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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이동평균선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이동평균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라. 뭐라고 했죠?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가격을 각각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는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10일은요? 10일 동안의 가격을 각각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의미로 말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차이가 뭔지 보이시나요? 5일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것은 가격을 모두 더해서 5일 동안 가격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누면 돼.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당가, 균형가격이 5일 이동평균선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근 5일 동안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대의 평균당가가 5일 이동평균선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10일은 뭘까요? 10일은 뭘까요? 10일은 열흘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당가가 되겠죠. 20일은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당가, 균형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말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동평균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 전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널 고정하셔야 합니다. 채널 고정하셔야 합니다. 채널 고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어서 설명하기 전에 김근우와 주식 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하게 되면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카톡방에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셔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드릴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배웠는데 한번 응용해 볼 거예요. 응용해 볼 겁니다. 단 지지와 저항만 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가 있죠? 캔들, 거래량, 2평선 같이 쓸 겁니다. 같이 쓸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있어요. 4월 6일 방송 때 제가 인베니아라는 종목을 제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6일이 언제냐? 이 날입니다. 이 날입니다. 하루 1, 2, 3, 4 4 거래일 만에 15%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김근우 전문가는 뭘 보고 인베니아를 매수하였으며 15% 상승을 4일 만에 만들어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눈에 띄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방금 지지와 저항을 배웠는데 지지와 저항을 눈에 띄게 하게끔 하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뭐죠? 장기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에요. 장기 이동 평균선이 오고 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이거를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검정색 선으로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이 돼요. 이런 그림이 됩니다.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이 구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구간 보여주시면 돼요. 뭐가 보이세요? 지지와 저항 보이지 않으세요? 위에 맞으면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죠. 아래 맞으면 어떻죠?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으니까 상승.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고 눌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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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으니까 상승.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저항을 받으니까 하락. 지지를 받으니까 상승.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이죠? 저는 이 위에 저항과 아래 지지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이동평균선까지 보는 겁니다. 보이세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이 검정색 선. 단기 이동평균선 보이세요? 단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잖아요. 지지, 지지, 지지를 받잖아요. 지지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승. 상승한다는 거예요. 저항 받으면 하락. 지지 받으면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지 때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지지 받으니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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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상승. 제가 제시드리는 게 여기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지 받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면 15%가 아니고 아마 한 20%가 상승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넘어갑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종목을 고를 때 뭘 봐야 된다? 고평가냐? 저평가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인베니아라는 종목은 2022년 3월에 3,240원입니다. 3,240원이에요. 3,240원. 지금 어떻죠? 보이세요? 3월 27일 날 1,300원. 거의 마이너스 70% 정도 하락이 된 거죠. 하락이 된 거죠. 이 1,300원 가격대예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죠. 1,900원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예요? 여기가 2,000원이니까 한 2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렴하죠? 저렴하잖아요. 싸잖아요. 대량 거래 들어왔잖아요.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호재다, 뉴스다 막 듣고 있는 이 구간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해라? 저평가받을 때 해라. 쌀 때 거래량 들어올 때 해라. 쌀 때 거래량 들어올 때 해라.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그럼 어디서 들어가는데? 지지받을 때 들어가라. 저항받은 팔아라. 공부하신 분들은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베니아만 제안한 게 아니죠. 2월 16일 날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제시합니다. 그럼 이 종목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TV방송에서 직접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날, 은봉. 이 날 제가 제시를 드려요. 2월 16일이니까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지났죠. 4월 12일 뭐라고 써있나요? 9,200원 써있습니다. 9,200원 써있어요. 9,200원 써있습니다. 104% 상승을 했어요. 104% 상승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 이 종목 저는 어떻게 고르게 됐을까요? 어떻게 고르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배운 걸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 배웠죠? 캔들. 도취형 캔들 보이세요? 도취형 캔들 보이세요? 보이시죠? 도취형 캔들 보이시죠? 두 번째 뭐 배웠죠? 거래량.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발생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캔들은 매집이라고 했어요. 윗고리가 탁 달리는 캔들. 이때 제가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는 매집하는 단계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는 거지 매수하는 게 아니다. 보세요. 여기 하나 더 나오죠? 매집봉이 하나 더 나옵니다. 혹시 이 부분 조금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여기 부분만 조금 키워주시면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매집봉 하나 발생하죠? 매집봉 두 개 발생하죠? 없던 거래량 발생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장때 양봉 나오잖아요. 장때 양봉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두 달 만에 104% 상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역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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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배열. 역배열에서 수렴되고 수렴된 다음에 정배열로 가는 걸 찾아라. 보이세요? 수렴. 장, 단기, 중기, 입형선이 수렴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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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어때요? 단기, 단기, 중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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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배열이 되잖아요. 역배열에서 수렴할 때 수렴해서 정배열을 갈 때 잡아서 정배열해서 파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국산업은 가운데 있을 때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제가 매수했던 곳인데 지금 이 화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가운데 부분을 압축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때 매수를 하는데 이동평균선이에요. 단기,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보이세요? 자,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죠. 그런데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데 깼습니다. 깼어요, 그렇죠? 깨고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항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파했습니다.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죠. 보이세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지지 받을 때 사는 겁니다. 그럼 돌파할 때 파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저라면 수급이 동반될 때 지지 받는 거 보고 사고 돌파할 때 팔고 어, 내려오네, 내려오네. 깨네? 그런데 깨네? 지지 받네? 어디서? 21일선에서 지지 받네? 21일선에서 사고 팔고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50% 수익이 날 때 가만히 두면 어떤 분은 15% 수익이 나는데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잖아요. 움직이는 파동에서 사잖아요.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사고, 팔고, 사고 50% 나옵니다.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와져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셔도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국산업이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주봉입니다. 동국산업의 주봉이에요. 제가 드린 가격대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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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017년부터의 차트입니다. 지금 위치 어떤가요? 9200원. 지금 위치 여기 있죠? 8330원에 있죠? 어떤가요? 굉장히 고평가 영역이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죠? 동국산업에 대한 호재? 뉴스? 한번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뉴스? 호재? 많을 겁니다. 제가 동국산업이라는 주식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식은 고평가 받으면 내려가고요. 저평가 받으면 올라갑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동국산업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당연히 매도하는 자리겠죠? 매도하는 자리겠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2월 9일 날 제시를 드렸습니다. 2월 9일 날 제시를 드렸어요. 제시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시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격은 8750원 나와 있네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을 제가 매수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지금 어떻죠? 4월 12일 날 9650원이 됩니다. 곧 9650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 화면은 2월 9일이 아니고 이후 방송 내용이었나 봅니다. 가격대를 보니까. 이전에 방송했던 내역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제가 노란톡방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 구간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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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700원이었던 현대공업이 4월 12일 두 달 만에 9650원. 44%가 상승합니다. 44% 방금 전에 동국산업 봐서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두 달 만에 44%는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게 되면 이때 이때 왜 제가 매수를 했을까요? 첫 번째 캔들 도치형 캔들 보이세요? 도치형 캔들들이 발생하죠. 그럼 왜 이때 안 샀냐? 이전에 왜 안 샀냐? 이때 사도 상관없습니다. 이 도치형 캔들 때 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는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때 샀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량이죠.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발생해요. 대량 거래 장대양봉이 발생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어디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했죠? 역배열에서 수렴할 때 수렴해서 정배열 가는 구간에서 살아. 장기, 장기, 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역배열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뭐죠? 여기 어떻죠? 수렴하잖아요. 장단기 입형선 수렴하잖아요. 역배열에서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서 사서 이때 파는 겁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올라오잖아요. 중기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주식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기본기 가지고 우선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제가 좀 더 펼쳐서 볼게요. 이 날입니다. 제가 제시드린 날이 이 날인데 이때 3월 9일, 2월 9일로부터 한 달 만에 약 20%가 넘는 수익 구간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이 종목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동평균선이 지금 수렴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지지받는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대량거리 장태복은 전에 있는 겁니다. 안 보일 뿐이에요. 지금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구간에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깨고 내려가니까 저항이 되죠. 저항이 되죠.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죠. 바로 이 중기동평균선과 21선 빨간색 단기동평균선입니다. 지지를 받죠. 빨간색 선을 보세요. 빨간색 선을 보세요. 빨간색 선을 보세요. 지지받죠. 지지받죠. 지지를 받고 올라가니까 급등. 이해하셨나요? 지지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 이런 종목을 골라내셔야 합니다. 골라내셔야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게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항을 받는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저항을 받는 구간 보이세요? 저항을 받죠. 얘 뭐라고 했죠 제가? 장기이동평균선. 저항 받죠. 저항 받죠. 저항 받죠. 저항 받죠. 돌파를 못하잖아요. 돌파 못하죠. 돌파 못하죠. 시가에서 돌파하는 듯 했지만 결국 떨어집니다. 돌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날. 이날 어떻게 되죠? 돌파를 하잖아요. 지금 이 회색선. 이 회색선이 장기이동평균선인데 돌파를 못하는 강한 저항대였는데 결국 돌파를 하니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파를 하는 게 이날이에요. 상승. 상승.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큰 상승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현대공업이 실제로 2월 9일 날 제시해서 44% 수익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의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물론 2021년 3월에는 11,700원이었던 현대공업이 보세요. 2022년 10월에는 5,000원까지 갑니다. 반값 세일을 하고 있어요. 반값 세일을 하다가 대량 거래를 확인했고 이 구간에서 저는 진입합니다. 6,700원 구간에서 진입해서 단기간 내에 두 달 만에 44%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승리공식 강의 현재 기본기 강의만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기를 당연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만의 기법들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기본기 없이 기법만 쫓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붙는 게 될 수 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붙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본기입니다. 기본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기 전에 하단에 보시면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고 좀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시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입장해 주세요.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을 해라는 겁니다. 하락할 만큼 하락한 종목을 하시라는 거예요. 만 원이 넘던 가격이 5천 원이 된 종목을 하시라는 거예요. 비싼 종목 하시 마시라는 거예요. 이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승리하는 건 이런 겁니다.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2월 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2월 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말씀드리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갔을까요? 2월 2일 날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4월 13일 약 두 달 조금 넘죠. 두 달하고 한 10일 정도 더 되는 기간 만에 42%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42%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김근호 전무가 어떻게 해서 현우산업을 골랐을까요? 첫 번째 뭐다? 도치형 캔들. 도치형 캔들. 여러 도치형 캔들들이 순간적으로 쭈쭈쭈쭈쭈쭈 출애하고 있죠? 연속적으로 출애하고 있죠? 도치형 캔들이 출애하고 있죠? 대량거래장 때 양봉 발생했죠? 이동평균선 수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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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됩니까? 정배열로 가고 있어요. 이동평면 선이 정배율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폭 상승. 42%의 수익률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구간을 좀 키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화장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선에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일까요? 10% 나옵니다. 일주일 만에 10%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지를 받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10%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수익 줄 때 팝니다. 또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지지 받는 모습들. 지지 받는 거 확인됐죠? 지지 받는 모습들. 삽니다, 삽니다. 이때부터 사요. 지지 받는 구간에서 삽니다. 그리고 수익. 이게 싫다. 나는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수익 나는 게 싫다. 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천천히 모으는 겁니다. 100만 원씩, 100만 원씩,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계속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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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나갔잖아요. 빵, 수익 나오죠. 매도하는 겁니다. 급등 때 매도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돼요. 또 지지 받는 구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지 받는 모양새 확인되세요? 됩니까? 됩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보이셔야 합니다. 이젠 보이셔야 돼요. 지지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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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지지를 받을까요?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은 저는 7일선입니다. 검정색 선이 7일간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이곳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가격이 이 구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지 받을 때마다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쉽지 않습니까? 쉽게 느끼셔야 합니다. 쉽게 느끼셔야 돼요. 그럼 이 현우산업은 어디 위치에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저평가될 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2021년 12월에 8,040원입니다. 여긴 1월이네요. 2022년 1월이네요. 2022년 1월에 8,000원이었던 현우산업인데 어디까지 하락하나요? 10월에 3,000원까지 하락합니다. 반토막보다 더 하락해요. 저렴하잖아요. 저렴한 주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어디입니까? 이 구간은 어디 가격대예요? 4,750원 가격대? 여기입니다. 8,000원이었던 가격대가 4,750원까지 왔잖아요.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들어오잖아요.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거래량.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 분석하고요. 캔들 분석하고요.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 기본기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모르시면 앞으로도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렵지만 알아야 돼요. 어렵지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RNS라는 종목이고요. 보시게 되면 3월 9일 날 3월 9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3월 9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이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자리인데 4월 6일을 보게 되면 4880 가격대 4880 4월 6일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42%가 상승해 주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어느덧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동국 RNS는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께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근호와 주식투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휴대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휴대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 김근호와 함께할 수 있는 카톡방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문자로 샵 3772번 입력하신 다음에 3772번에 김근호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기본기 강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본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복습 강의까지 편성할 정도로 차트에 대한 내용, 거래량, 캔들, 이동평균사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김근호와 주식 투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주식은 기본기 있는 상태에서 기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또는 배우셔야 됩니다.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라면 여러분들이 돈을 지키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손실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